대바대의 살인마 색적이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딨는지 처음부터 잘 살펴봐야 돼요 생존자가 나무 뒤로 지나갔을 때 살짝 보인 열쇠고리 공구통 구급상자의 길 픽셀 차이라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살인마의 기본 소양이 되겠습니다 썩들 준비됐어 김 물론이지 너 야 이거 완전 깸잔스 깸잔스 아니냐 깸잔스 김도가 즐기는 자 모두인걸 아는 방법 변경 미쳐간다 어디서 풀인척 하고 있어 이 할아버지가 아오지로 가자 이 세계로 다이빙님 감사합니다 다이빙님 다이아몬 이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Nop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좋아. 캠핑으로 한 명이라도 다 죽여버릴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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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가 타오릅니다. 아아... 아아... 어... 어... 아아... 아... 누가 이상한 대반주도 가져다줘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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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허... 어어... 어 blah 어... 백미... 아아 백미닛 아아... 아아... 아아..... 아아 백미닛! 아아... 아 백미닛 밖에 비... 백미닛... 평메 사 idk 과족이 볼 수 있는 방송 아 평메님 아, 그는 내. 아. 우와. 이것을 김도님이 하시는 어떤 느낌인가요? 패 voltages백인데요?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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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.. 아아! 으아... 하... 오늘 희망은 머리빡되게 하시네요 아아! 아아ìn... 아หน Saf... 아아아아... 어?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! 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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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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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